모든 경기를 지금 카메라에 담아내고 있습니다. 자 득점. 자 득점. 이번에 옆돌리기 성공시켜야지만 하이런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. 자 득점 넣죠. 살짝 밀고 들어옵니다. 육셀 선수는 힘 조절을 하지 않고 약간 좀 빠른 샷을 선택을 했죠. 그 이유는 아무래도 빨간 공의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한 그 방법을 보여줍니다. 자 테이블 절반을 갈라냈습니다. 육셀. 좋아요.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육셀. 자 옆돌리기 좀 가벼운 터치로 지금 풀어냈죠. 그렇죠. 그리고.